뭐라고요?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? 제가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. 생각만 해도 뭔가 약간 입이 텁텁한 느낌이 드는데 이 콜라 김이 빠졌어 라는 문장입니다. 콜라나 탄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이 빠졌다라는 표현 알고 있으면 진짜 진짜 도움이 되겠죠. 자 김이 빠졌다는 중국어로 파우치를 씁니다. 뒤에다가 러를 붙여서 파우치 러 하게 되면은 김이 빠졌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파우치가 여러분 바람이 빠지는 걸 뜻하거든요. 약간 타이어나 아니면 풍선 같은 것들 바람 빠지다 이거를 파우치라고 해요. 공기가 도망가는 거죠. 파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파우치라고 하는데 이게 김이 빠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. 그래서 간단하게 이 콜라 김이 빠졌어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콜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? 한 번 더. 그렇죠. 네. 코카콜라 중국어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바로 입에 착착 붙죠 여러분. 네. 자 그러면은 이 콜라 김이 빠졌어. 파우치 러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시작. 쩌거커러 파우치 러. 한 번 더. 쩌거커러 파우치 러. 잘하셨어요. 자 그러면은 풍선에 바람이 빠졌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풍선을 치求 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치求 파우치 러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타이어의 바람이 빠졌어 라고 한다면 타이어가 룬타이 라고 하니까 룬타이 파우치 러.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제 파우치 러 절대 잊지 않으시겠죠? 자 그러면 김빠진 콜라는 아예 그냥 입도 대지 않는 걸로 새로운 걸로 다시 드시기를 바라고요. 별걸 다 조언을 해주죠. 이번 시간 처방해드릴 문장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.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